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니 때는 날씬하네 고양아 놀이공원 입구는 여기서부터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 왼쪽으로 점프 쭉 타고 건너가서 구름다리를 건넌다 그리고 이렇게 ㄷ자 모양으로 선반을 놓고 중간에 해먹이나 레티스를 놓아 휴식처를 만든다 다른 각도로 본다 선반 일자로 바꾸고 구름다리 타고 쭉 건너와서 여기 ㄷ자로 안식처를 막는다 놀이공원 입구 설치했다 이렇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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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생각대로 움직이는구만 두번째 구간이다 저 중간에 구름다리가 설치된다 설치됐다 뭐 먹는데 건너와봐 왜 건너와봐 그래 튼튼하다 무섭다 무섭나 찬탈하다니까 그렇지 근데 니가 그렇게 저 상다리를 건너들 건너면 애야한다 니 털 밀렸나 아 내가 밀었네 나타났다 다시 한번 건너 보자 고양아 와봐 올라와봐 정말로 빠르네 니 갑자기 표정이 왜그런데 어디 가는데 닭가슴살 여깄다 왜 그래 그래 니 표정 뭐 안 좋은 일 있나 구름다리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면 구름다리가 오른쪽으로 처져있다 낚시줄로 고정해서 구름다리 밸런스를 맞췄다 구름다리 밸런스를 맞췄다 구름다리 밸런스 잡았다 와봐 돌아서 와봐 뭐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맛없던데 완성했다 고양이 놀이공원 월세집이면 웬만하면 따라하지 않았으면 한다 벽에 타공을 네 코에 블랙헤드 숫자만큼 냈다 주인님 승인 없이 따라했다가 민사소송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집주인님이 나를 좋아해주셔서 허락을 겨우 받았다 안식처 2층은 단차 없이 깔아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안식처 1층은 단차를 내서 고양이가 왔다갔다 좀 더 날뛸 수 있게 설치했다 1층 2층 각각 두꺼운 이불을 깔아주면 된다 이게 싫으면 애초에 레티스 대신 하판으로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난 레티스를 추천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밧줄 웬만큼 비싼 클라이밍 보드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고양이의 광배견을 키워줄 수 있고 운동량을 늘려준다 구매할 때 주의점은 너무 저가로 구매하면 먼지가 많이 날린다 여하튼 고양이 놀이공원 완성 사람에게 주의점은 한번은 기인? 이렇게 말하라고 생각한다 병원의 공수에 나왔던 병원의 노구로 angesied다 оз은 보다 이 상황이 잠시 후 아직 다행히 좀 더 사람들이기도 하는 것 같다 먼저 시작했다 10개 50kg 수프트에서 10개 30kg 5. 10", 10개